안녕하세요. 저는 초대형견, 맹견, 소위 말하는 큰 개들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. 그레이츠덴, 체코슬로바피안 울프도 두 견종을 현재 브리딩을 하고 있는 훈련사 김두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강의 주제는요. 그레이트덴이라는 견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맹견이나 초대형견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고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